몸에 뵌 습관 하루라도 문자를 안 쓰고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하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워낙 문자 쓰기를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버릇이 든 것입니다. 밥도 한문을 써서 반이라 하고 똥도 한문으로 분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 한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남자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게요. 목에 힘만 주고 뭔가를 웅얼웅얼 하는데 정말 답답해요. 사람들은 이 남자를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밤중에 호랑이가 나타나 남자의 장인을 물고 가버렸습니다. 이를 얻지? 큰일 났다. 깜짝 놀란 남자는 골목으로 후다닥 뛰어나가 급하게 소리를 질러댔지요. 호입 가중하여 오지 장인을 조거했으니 유총 장자는 지총 창이래 하고 유철추자는 지철추 이래 하라.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도 남자는 그 버릇 그대로 문자를 써서 고함을 친 겁니다. 한문을 아는 사람만이 그 뜻을 풀 수 있었지요.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집에 들어와 우리 장인을 물어갔으니 총이나 창이 있는 사람은 총이나 창을 가지고 나오고 쇠절국공이가 있는 사람은 쇠절국공이를 가지고 나오라. 하지만 아무도 본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난 것은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별일 아닐 테니 그냥 자던 잠이나 잡시다. 남자가 또다시 소리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여전히 동네에서는 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남자는 광가로 달려갔습니다. 남자는 위험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다며 동네 사람들을 냉큼 고발했어요. 골 사또는 동네 사람들을 잡아다 무릎을 꿇리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간밤에 이웃집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도 너희들은 나와보지도 않고 모르는 체으니 그 죄는 곤장을 맞아 마땅하렸다. 예 사또? 너무 억울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일을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한마디도 알아듣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문자가 튀어나옵지요. 간밤에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는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문자였습니다요. 무식한 소인들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요? 소인들도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던 참에 이렇게 잡혀오게 되었지요. 정말입니다 사또?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사또는 이번에는 남자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장인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도 문자 타령이란 말이냐 저놈을 당장 끌어다가 매우 쳐라 네? 문자를 쓰기 좋아하던 남자는 문자 덕분에 결국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또다시 문자 타령이었어요. 통의라 통의라 철썩철썩 소리가 나도록 매를 맞으면서도 남자는 어려운 문자를 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수근수근 했지요. 대체 무슨 말일까? 글쎄 아마 아프다는 뜻이 아닐까요? 문자를 써서 곤장을 맞게 됐으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문자를 쓰다니 저런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몸에 뵌 습관이 쉽게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는 다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문자만 나올 뿐이었답니다. 통제사의 아들 늦게 장가를 든 통제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통제사의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통영으로 가고 있었지요. 길도 참 멀구나. 에휴 힘들어. 해가 쨍쨍 비치는 한낮이 되자 통제사의 아들은 잠시 쉬어가려고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줄줄 흐르는 땀을 닦고 있는데 어디선가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니 농부들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느티나무 밑에서 보리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사의 아들이 하인에게 물었어요.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올보리입니다. 통제사의 아들은 올보리를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지요. 하나 가져와 보아라. 하인은 타작 마당에서 올보리 이상 몇 개를 주어 통제사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통제사의 아들은 올보리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얼굴을 질푸렸어요. 에이 뭐가 이따위야 올보리가 이따금 먹어본 보릿살과 달리 볼품도 없고 깔끄럽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통제사의 아들은 다시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먹는 것이냐 하인이 미쳐 대답을 하기도 전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농부들이 울끈불끈 성을 내며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제일 힘세 보이는 농부 한 사람이 통제사 아들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뭐 이따위 자식이 있어? 통제사의 아들은 농부를 힘으로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농부들은 금방이라도 통제사의 아들을 때려눕힐 기세였어요. 그때 다행히도 주인이 후다닥 뛰어왔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을 말리면서 점잖게 한마디 했지요. 행색을 보아하니 벼슬아치의 자식 같구나 아무리 부모 덕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모두 농부들이 빗담으려 일한 보람인 줄도 모르느냐 통제사의 아들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다니 통제사의 아들이 따지려 하는데 주인이 또다시 호통을 쳤어요. 귀한 곡식을 두고 사람이 먹는 것이냐고 묻다니 너 같은 무지렁이를 꾸짖어 무엇하겠느냐 빨리 집으로 돌아가 네 아비에게 물어보고 세상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게 낫겠다. 통제사의 아들은 뜻밖의 곤욕을 지르고 씩씩거리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들은 길에서 당한 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쳤어요. 그놈들을 잡아다가 당장 혼을 내주십시오. 이런 철닥선이 없는 놈 같으니 통제사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런 뒤 하인을 보내 그 주인을 불러오게 했지요. 통제사가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의 친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통제사가 자네와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갑자기 부른단 말인가 며칠 전에 혼내주었던 젊은이가 통제사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자네를 벌주려고 부르는 게 아닌가 하지만 주인은 걱정은커녕 뒤로 넘어갈 듯 크게 웃었습니다. 통제사가 만일 나를 벌주려고 생각했다면 우리 고울로 명령서 한 장만 띄우면 되는 걸세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인을 보내 나를 부르겠나 듣고 보니 그런 내그려 아무튼 조심해서 다녀오게 주인은 곧 통영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통제사는 주인을 만나자마자 정중히 사과했어요.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쳐 큰 잘못을 저질렀소. 통제사는 주인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통제사의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눈치만 보고 있었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이유 돌멩이에 꽃이 피고 염소가 물똥을 싸던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두꺼비 한 마리가 냇몰에 미역을 감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자지러질 듯한 어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두꺼비는 걸음을 멈추고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귀를 기울였지요. 아기 울음소리는 밤머리에 있는 늙은 버드나무 그늘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그리로 껑충껑충 뛰어갔습니다. 밭 저쪽 끝에서는 젊은 부부가 부지런히 김을 메고 있었어요. 밤머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았나 봐요. 두꺼비가 버드나무 그늘에 가보니 백일이 지났을까 말까 한 어린 아기가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아기를 달래놓고 미역을 감으러 가려고 우르르 깎궁 하며 얼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기 얼굴과 몸에 쉬파리와 모기가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 놈들 때문에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댄거지요. 이놈들을 모두 잡고 나서 미역을 감으러 가야겠군. 두꺼비는 아기 곁에 쪼그리고 앉아 긴 혓바닥으로 쉬파리와 모기를 모조리 잡았습니다. 그러자 아기는 새근새근 잘 도잤어요. 이제 미역감으로 가볼까? 잠자는 아기가 귀여워 넋을 잃고 바라보던 두꺼비는 미역감으로 가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버드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우스스 들렸어요. 바람도 없는데 버드나무가 흔들리는 게 이상해서 두꺼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얼음팔뚱만큼이나 굵은 구렁이가 버드나무 가지를 타고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구렁이란 놈이 물동이만 한 아가리를 쫙 벌리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아기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두꺼비는 단숨에 솟구쳐 올라 구렁이에게 누런 연기를 뿜었어요. 연기를 맞은 구렁이는 비척비척 거리더니 버드나무 가지에서 툭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휴 그늘 날 뻔했네. 큰숨을 몰아신 두꺼비가 다시 멱을 감으러 가려는데 아기가 으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니까 아기에게 쉬파리와 모기들이 또 달라붙었지 뭐예요. 에이 멱 감는 건 관두고 오늘은 애기나 봐야겠다. 두꺼비는 아예 퍼질러 앉아 쉬파리와 모기를 널름널름 잡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어서야 김을 다음엔 젊은 부부가 비지 땀을 훔치며 아기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는 것 같더니 어느새 울음을 그쳤네. 아기가 세근세근 단잠을 자고 있어요. 아내가 아기를 안으려는데 두꺼비가 아기에게 달려드는 쉐파리와 모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잡고 있잖아요. 젊은 부부는 눈물이 핑글 돌만치 고마웠습니다. 두꺼바 고맙다. 네가 우리 아기를 달래주었구나. 두꺼비는 도리어 얼굴을 불켰습니다. 지나던 길에 우는 아기가 가엾어 돌본 것 뿐인데요. 그때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저 구렁이 좀 봐. 두꺼비는 죽은 구렁이를 발로 툭툭 차며 말했습니다. 고약한 구렁이가 아기를 해치려 하기에 내가 잡은 것이니 놀라지 마시오. 세상에 복두꺼비가 있다더니 네가 바로 그 복두꺼비로 구나. 젊은 부부는 두꺼비를 삼태기에 담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때부터 두꺼비는 젊은 부부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히 살았습니다. 맛있는 밥에 따뜻한 잠자리까지 챙겨주니 부러울 게 하나 없었지요. 두꺼비가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산다는 소문이 온 누리에 퍼졌습니다. 종달새와 까치와 쭉쭉새는 두꺼비가 너무 부러웠어요. 자기들도 사람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셋이서 두꺼비를 찾아갔지요. 두꺼비아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어?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많이 하면 돼. 하지만 우린 너처럼 쉬파리나 모기를 잡지도 못하고 구렁이와 싸워 이길 수도 없는걸? 그러자 두꺼비가 종달새에게 말했습니다. 종달새야 너 노래를 잘 부른다지? 그럼 다른 건 몰라도 노래는 자신 있어. 그렇다면 노래를 한번 불러봐. 종달새는 목청을 가다듬고 멋들어지게 목청을 뽑았습니다. 노래를 다 듣고 나서 두꺼비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높이 떠서 노래를 부를 때는 요리조리 비가 내리는 봄이 왔으니 농사를 지으라는 뜻이야. 참 좋은 노래구나. 그런데 넌 그 노래를 아무 때나 막 부르잖아? 이제부터는 이른 봄에만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면 네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밥 갈고 씨를 뿌리겠지? 사람한테 이로운 일이니까 틀림없이 사람들이 너를 귀여워할 거야. 종달새는 기뻐서 하늘 높이 솟구 쳤다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까치가 까불면서 물었어요. 내 노래는 어때? 까치야 달에게는 못 부르니? 난 이 노래밖에 못 불러. 그럼 그게 무슨 뜻인데? 까치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글적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까치야 자기 노래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되겠니? 넌 앞으로 아무 때나 깍깍 울지 말고 반가운 손님이 올 때만 그 집 문 앞에서 노래를 불러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무척 반가워 할 거야. 까치는 날개를 파닥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이번에는 쭉쭉 새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건 무슨 뜻이야? 저녁에 부를 땐 마실간 사람들 집에 돌아가라는 뜻이고 새벽에 부를 땐 어서 아침 먹고 일하러 나가라는 뜻이야. 참 좋은 노래구나. 그런데 저녁에 부를 땐 노래를 낫고 느리게 불러. 네 노래소리 때문에 잠든 사람들이 깰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새벽에는 높고 빠르게 불러. 그래야 사람들이 늦잠을 안자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너를 사랑할 거야. 두꺼비야 가르쳐줘서 정말 고맙다. 새마리 새는 기뻐하며 날아갔습니다. 이때부터 종달새는 이른 봄이 오면 어김없이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요리조리 노래를 불렀습니다. 까치는 반가운 손님이 올 때마다 집앞에서 까깍 노래를 불렀지요. 쭉쭉 새도 아침 저녁으로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깨우기도 하고 재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종달새와 까치와 쭉쭉새를 귀여워하게 되었답니다. 세배하는 나를 모르는 사람 고을 사토 밑에서 일을 보는 한 아전 이 있었습니다. 이 아전이 일을 하려고 관하로 들어오다가 길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자네 어디 갔다 오나? 그러자 동료가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다 알면서 뭘 묻냐는 표정이었어요. 그걸 몰라서 묻나? 당연히 사또께 세배 갔다 오는 길이지 오늘이 단온날 아닌가? 뭐 세배? 아전은 피식 웃었습니다.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기도 했지요. 세상에 단온날 세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세배는 추석날 하는 거지. 아전이 핀잔을 주자 이번에는 동료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잘난체인가? 세배는 단온날 하는 걸세 추석날에는 쥐불놀이를 하는 거고. 두 사람은 길에서 한동안 말다툼을 하고서 헤어졌습니다. 아전은 관하에 들어와 사또 앞에 엎드려 분부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문득 그 바보 같은 동료 생각이 났습니다. 아전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마침 사또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사또는 아전이 자기를 비웃는 줄 알고 벌컥 성을 냈습니다. 아전이 감히 사또를 비웃더니 그러자 아전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옵니다. 사또 어찌 감히 제가 사또를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아전은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웃은 까닭을 들려주었지요. 실은 아까 길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글쎄 세배를 추석에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단호인 오늘 한다고 돌아다니지 뭡니까. 그게 하도 우스워 저도 모르게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아전의 말을 듣고 난 사또는 배를 움켜지며 웃었습니다. 아전은 영문을 몰라 두 눈을 끈뻑거리며 사또를 바라보았지요. 내놈들은 똑같은 멍청이구나 세배는 한식에 한다는 걸 여태 몰랐더냐. 그때 심부름을 온 꼬마 아이 하나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새배를 설날에 한다는 것도 모르더니 꼬마 아이는 빅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어느 진검이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시냇물에 새우처럼 생긴 진검이들이 떼지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진검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진검이는 날마다 자기 모습을 물에 비춰보며 넋돌이를 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늙은이처럼 등이 잔뜩 구분되다 너무 볼품이 없어. 진검이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검이는 물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개를 보았어요. 개는 우람한 집게발로 먹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차돌처럼 단단한 등딱지는 아무리 힘센 적의 공격을 받아도 끄떡 없을 것 같았지요. 와 참 멋지다. 진검이는 개가 먹이 잡는 꼴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검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멋진 모습을 한 개가 자꾸 떠올랐지요. 나한테도 우람한 집게발과 단단한 등딱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검이는 개로 태어나지 못한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잠도 못 이루고 개만 부러워하던 진검이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용왕님께 집게발과 등딱지를 붙여달라고 하자 진검이는 곧 용왕을 찾아갔습니다. 용왕님 저는 등도 잔뜩 굽었고 힘도 없습니다. 이런 꼴로는 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호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어쩌면 좋을 거 진검이는 옳다 코나 하고 용왕에게 말했어요. 용왕님 제게도 개처럼 집게발과 등딱지를 붙여주십시오. 내가 그토록 바란다면 그쯤이야 들어줄 수 있지. 진검이야 아무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오늘 밤에 내 소원대로 집게발 한 쌍과 등딱지를 붙여주겠다. 용왕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검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진검이는 집게발과 등딱지가 붓기를 날이 다 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진검이는 햇살에 눈이 부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자기 몸뚱이를 더듬어 보았어요. 야 그새 용왕님이 집게발과 등딱지를 붙여주셨네. 어느새 진검이의 몸에는 멋진 집게발과 차돌처럼 단단한 등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검이는 깡충깡충 뛰며 춤을 추었어요. 어서 나가 집게발과 등딱지를 자랑해야지. 진검이는 다른 진검이들 앞에 가서 집게발을 꺼떡꺼떡 거리며 뽐을 냈습니다. 이보라고. 나 어때? 이 집게발은 먹이를 잡고 등딱지는 적이 공격해오면 막아낸다고.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그런데 진검이들은 집게발과 등딱지를 부러워하기는 거녕 다들 콧방귀만 끼는 겁니다. 넌 도대체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진검이지. 이 바보야. 너같이 생긴 진검이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맞아. 저렇게 생긴 놈은 처음이야. 진검이는 머쓱해졌습니다. 저런 괴상한 놈은 우리 진검이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진검이들은 집게발과 등딱지를 단 진검이를 쫓아냈어요. 개들은 나를 좋아할 거야. 진검이 마을에서 쫓겨난 진검이는 개의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아니 참 괴상하게 생긴 놈이 왔네. 그러게 말이야. 몸뚱이는 진검이인데 집게발과 등딱지는 우릴 닮았어. 아 징그러워. 꼴도 보기 싫다. 진검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습니다. 개들마저 자기를 후대접 할 줄을 몰랐거든요. 개들도 진검이를 쫓아냈어요. 물고기들은 돌림없이 집게발과 등딱지를 부러워할 거야. 개 마을에서 쫓겨난 진검이는 물고기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게 누구야? 개도 아니고 진검이도 아니네? 진검이는 답답해서 가슴을 지며 물고기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진검이야. 용왕님께 부탁해서 이렇게 집게발과 등딱지를 붙인 거라고. 그러자 물고기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 멍청아, 넌 이제 진검이가 아니야. 집게발에 등딱지가 붙은 진검이가 어디 있어? 진검이는 고개를 가로자웠습니다. 그럼 난 뭐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니? 진검이는 물고기 마을에서도 쫓겨났어요. 진검이는 이제 오갈 데 없는 철양한 신세가 되었지요. 그때서야 진검이는 집게발과 등딱지를 붙인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개처럼 되려고 했을까? 진검이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어들어가 숨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진검이는 냇물을 자꾸자꾸 거슬러 올라가 산골짜기 도랑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누가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볼까봐 돌밑으로 들어가 꼭꼭 숨어버렸지요. 그 뒤부터 진검이는 큰 냇물에는 나오지 않고 산골짜기 도랑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 진검이가 가재가 된 거랍니다. 고깃덩이 나누기 옛날 옛적에 여우가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 다람쥐나 토끼 따위를 만나도 얼마나 재빠르게 후다닥 달아나는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배고파라 이제 걸을 힘도 없네. 그래도 여우는 혹시나 먹을 게 생길까 해서 숲속을 터덜터덜 걸어 다녔어요. 이리도 아침부터 먹이를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리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다리만 아팠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낮잠이나 늘어지게 절걸. 하지만 이리도 혹시나 먹을 게 생길까 해서 숲속을 터덜터덜 걸어 다녔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여우와 이리는 산기슭에서 서로 마주쳤습니다. 여우야 어디 가니? 그냥 심심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자 이리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넌 참 좋겠다. 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리의 말을 들은 여우는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래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럼 잘 됐네. 둘이 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보자. 좋아. 둘이 다니면 먹이도 더 잘 찾겠지? 이렇게 해서 이리와 여우는 함께 먹이를 찾아 다니게 됐습니다. 고개를 막 넘어섰을 때 여우가 갑자기 우뚝 멈춰 섰어요. 여우야 왜 그래? 저기 있는 게 고기 아니야? 뭐? 고기라고? 고기라는 말에 이리는 손살같이 달려가서 덥석 집어물었지요. 야 맛있는 소고기를 누가 떨어뜨리고 갔네? 이리는 기뻐서 싱글벙글 했습니다. 여우도 좋아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재수가 좋군. 산놈을 쫓아다니느라 힘을 빼지도 않고 이렇게 맛있는 먹이를 얻었으니 말이야. 그러자 이리는 고기덩어리를 앞발로 꽉 밟고는 이러는 겁니다. 재수가 좋긴 정말 좋아. 그렇지만 여우 너는 좀 섭섭하겠다. 같이 다니다가 나만 고기를 얻었으니 말이야. 여우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고기덩어리가 어째서 네 거야? 고기덩어리를 먼저 찾아낸 건 나라고. 그러니 고기덩어리는 내 거야. 여우는 고기덩어리를 빼앗으려 이리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먼저 집은 걸 네가 갖겠다고? 어림없지. 이리는 고기덩어리를 재빨리 물고는 가버리려 했습니다. 여우는 이리가 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섰지요. 이 도둑놈아 내가 찾아낸 고기를 어째서 네가 먹는단 말이야. 뭐라고? 먼저 집은 내가 임자지. 어째서 내가 임자야? 여우와 이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해가 다 저물도록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는 고프고 기운은 다 빠졌어요. 이리가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누구 말이 옳은지 물어보자. 좋아.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틀림없이 내가 옳다고 할걸? 여우와 이리는 지혜로운 데다가 마음이 곧기로 이름난 원숭이에게 찾아갔어요. 여우와 이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원숭이에게 모두 털어놓았지요. 원숭이야 우리들 가운데 누가 오른지 말해줘. 그러자 원숭이는 배시시 웃으며 이러는 겁니다. 너희 둘 다 옳아. 그렇다면 이 고기를 누가 먹어야 해? 너희들이 똑같은 때 똑같은 자리에서 얻었으니까 누가 먼저 보았거니 누가 먼저 집었거니 다툴 필요 없어 사이좋게 두쪽으로 나누어 먹으면 되잖아. 이리와 여우는 불만스러웠지만 하도 배가 고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원숭이는 고기 덩어리를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둘로 나누었어요. 그러고는 두 손에 한 덩이씩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보았지요. 똑같이 잘 나누었군. 이건 여우가 먹고 이건 이리 자네가 먹게. 여우는 얼른 받으려 했지만 이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여우 꽃보다 내 것이 작잖아. 그러자 원숭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우 고기가 조금 더 크네. 그래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뒤탈이 없지. 그러면서 원숭이는 큰 고기 덩어리를 덥석 베어 먹었습니다. 어때 이제 똑같지? 원숭이는 두 손에 고기 덩어리를 저울질 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여우가 투덜 거렸습니다. 너무 많이 베어 먹었어. 내 것이 더 작은걸. 그러자 원숭이는 이리의 고기 덩어리를 덥석 베어 먹었어요. 그러고 또 두 손에 고기 덩어리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이젠 똑같지? 그러자 이번에는 이리가 투덜됐어요. 내 것이 더 작아졌어. 원숭이는 또 한입 베어 먹었지요. 그러자 여우가 투덜됐습니다. 원숭이는 또 한입 베어 먹었어요. 이쪽 베어 먹고 저쪽 베어 먹고 이쪽 베어 먹고 저쪽 베어 먹고 자꾸 베어 먹다 보니 큼지막 하던 고기 덩어리는 콩알만 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리와 여우는 제 것이 더 작다고 투덜 거리기만 했다고 하네요. 나무꾼 총각과 남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 총각이 살았습니다. 나무꾼 총각은 날마다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지요. 그날도 나무꾼 총각은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습니다. 한나절 동안 쉬지 않고 뚝딱뚝딱 도끼질을 하다보니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배가 출출했어요. 벌써 점심때가 되었나 보군. 나무꾼 총각은 도끼를 던져놓고 주먹밥이 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주먹밥을 먹으려니까 괜히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푸념을 했습니다. 이 밥을 누구하고 같이 먹나? 그런데 참 별일도 다 있지요? 총각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먹지? 나무꾼 총각은 누군지는 몰라도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은 보이질 않았어요. 이 깊은 산속에 사람이 있을 리 없지. 나무꾼 총각은 잘못 들었으려니 생각하고 혼자 밥을 먹으려다가 혹시나 해서 같은 말을 대뇌어 보았습니다. 이 밥을 누구하고 같이 먹나? 나하고 같이 먹지. 이번에도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곳엔 사람은 없고 손바닥만한 남생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남생이가 말을 했나? 총각은 또 말을 해보았습니다. 이 밥을 누구하고 같이 먹나? 그러고 나서 가만히 살펴보니 남생이란 놈이 뭉툭한 주둥이를 살짝 벌리며 말을 하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먹지. 나무꾼 총각은 하도 신기해서 주먹밥을 떼어 남생이 주둥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생이는 고개를 까딱거리며 오물놈 야금야금 주먹밥을 먹었어요. 요놈 봐라 말도 잘하더니 밥도 잘 먹네. 해가 살핏하도록 나무를 난 나무꾼 총각은 나무찜 위에 남생이를 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나무꾼 총각은 남생이와 함께 살았어요. 밥 먹을 때에도 한상에서 먹고 잠을 잘 때에도 한 이불을 덮고 잤지요. 언제나 두런두런 말동물을 해가며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무꾼 총각과 남생이는 서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나무꾼 총각은 나무를 하러 갈 때나 장에 나무를 팔러 갈 때에도 꼭 남생이를 품고 다녔습니다. 남생이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심심해서 견딜 장에 나무를 팔러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나무 사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꾼 총각은 남생이와 이야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남생이야 남생이야 이 나무를 팔아서 돈을 벌면 뭘 사 먹을까? 먹인 뭐야 떡도 사먹고 엿도 사먹고 묵도 사먹지. 때마침 한 장꾼이 지나가다가 남생이가 말하는 걸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남생이가 말을 다 하네. 장꾼의 말을 사람들이 오르르 몰려왔어요. 정말이야? 에이 잘못 들었겠지 아무렴 남생이가 말을 하려고. 사람들이 믿지 않자 아까 그 장꾼이 엽전한 잎을 던지며 말을 걸었습니다. 남생이야 남생이야 나무 한 단에 얼마지? 나무 한 단에 한 양이요 나무 한 단에 한 양이요 남생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엽전을 던지며 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감착할 사이에 나무도 다 팔리고 남생이 둘레인 엽전이 수북이 쌓였어요. 나무꾼 송각은 남생이와 떡도 사먹고 엿도 사먹고 묵도 사먹었지요. 그래도 돈이 남아 쌀과 굴비 몇 도룹을 사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나무꾼 총각이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나무꾼 총각의 이웃집에 사는 욕심통 양반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세물내면 배가 아프게 마련이거든요. 밤새도록 배를 뭉켜지고 떼굴떼굴 구르던 욕심통 양반은 새벽 역해 나무꾼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런 꼭두 새벽에 웬일이세요? 자네가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러 왔지. 예, 저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욕심통 양반은 나무꾼 총각을 걱정해주는 척 했어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언제든지 찾아오게 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네. 나무꾼 총각은 말만 들어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깍듯이 인사를 했지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그러자 욕심통 양반은 자기가 큰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뻑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슬슬 속셈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자네한테 말하는 남생이 한 마리가 있다면서 예 나무 하러 갔다가 얻었습니다. 여보게 그 남생이를 나한테 딱 하루만 빌려주게 나도 남생이가 말하는 걸 보고 싶네. 나무꾼 총각은 남생이와 떨어지기 싫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안됩니다. 남생이 말이 듣고 싶거든 여기서 듣고 가시지요. 뭐 시 아주 같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루만 빌려달라는데 안돼? 욕심통 양반은 펄펄 뛰며 성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어리무던한 나무꾼 총각은 남생이를 빌려주었어요. 남생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욕심통 욕심통 양반은 커다란 돈짜룩을 맺고 장으로 갔습니다. 자리를 잡은 욕심통 양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자 말하는 남생이요. 남생이가 말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눈 깜짝할 새 구경꾼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욕심통 양반은 슬쩍 말을 바꾸었지요. 자 남생이 말 듣는데 두 푼이요. 단 두 푼 남생이 말을 들으려거든 어서들 돈을 내시오. 어제는 돈 내라고 안터니 오늘은 돈을 내라네. 한 푼도 아니고 두 푼이나. 구경꾼들은 저마다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생이의 말을 듣고 싶어 안달이 나서 너도 나도 엽전을 두 푼씩 던졌지요. 남생이 둘레에는 엽전이 한방눈처럼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래도 욕심통 양반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소리 만쳐댔어요. 남생이 말 듣는데 두 푼이요. 두 푼. 그러자 남생이가 말할 때만 눈이 빠져라 기다리던 구경꾼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 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남생이에게 말을 시켜. 그때서야 욕심통 양반은 남생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생이야 오늘 돈을 많이 벌면 무얼 사 먹을까? 그런데 남생이는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욕심통 양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말을 시켰어요. 남생이야 오늘 돈을 많이 벌면 무얼 사 먹을 거냐고? 그래도 남생이는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욕심통 양반은 애가 달아서 남생이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남생이야 말을 안 하면 혼찌검을 내줄테다. 어서 말을 하라고. 하지만 남생이는 말을 하기는 거녕 목을 등딱지 속으로 썩 넣어버리지 뭐예요? 구경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우리를 속였잖아. 남생이가 말을 하긴 무슨 말을 해? 밝은 데 낮에 사람을 속이다니 어디 혼졌나봐라. 구경꾼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 욕심통 양반에 멱살을 쥐고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마구 발길질을 해댔지요. 욕심통 양반은 혼이 쑥 빠지도록 늘씬 얻어맞았어요. 한동안 까물어쳤다가 일어나 보니 구경꾼도 돈도 사라지고 빈 자루와 남생이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놈 남생이야 니가 감히 나를 놀려먹어? 욕심통 양반은 남생이를 돌에다 힘껏 내리쳤어요. 남생이는 그만 등딱지가 터져 죽고 말았답니다. 장에서 돌아온 욕심통 양반은 죽은 남생이를 나무꾼 총각에게 던져주고 가버렸습니다. 나무꾼 총각은 죽은 남생이를 어루만지며 비오든 눈물을 쏟았어요. 남생이야 미안하다. 괜히 너를 빌려줘서 죽게 만들었구나. 나무꾼 총각은 볕 잘되는 앞마당에 남생이를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어요. 나무꾼 총각이 나무하러 산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남생이 무덤 위에 조그만 싹이 텄습니다. 남생이야 니가 나를 못 잊어 새싹으로 도다놨 나무꾼 총각은 싹에 물을 흠뻑 주고 나무를 하러 갔지요. 그런데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보니 글싹이 팔뚝만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남생이야 정말 너로구나. 나무꾼 총각은 기뻐하며 물을 흠뻑 주었어요. 이튿날 일어나 보니 그 나무는 울타리보다 더 높이 자랐습니다. 남생이야 밤새 잘 잤니? 나무꾼 총각은 물을 흠뻑 주고 나무를 하러 갔지요. 저녁 무렵 돌아와 보니 나무가 지붕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남생이야 무럭무럭 잘도 자라는구나. 나무꾼 총각은 또 물을 흠뻑 주었어요. 이튿날 일어나 보니 가지가 가지마다 송이송이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남생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나무꾼 총각은 물을 흠뻑 주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저녁 낮을 돌아와 보니 꽃이 지고 자그만 열매가 다닥다닥 맺혀 있었습니다. 남생이야 정말 신기하구나. 나무꾼 총각은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보니 금빛 나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남생이야 정말 탐스럽구나. 밤새 춥지 않았니? 그러다 나무는 대답이라도 하듯이 몸을 우수수 떠는 겁니다. 그 바람에 열매가 절렁절렁 떨어졌어요. 가만히 보니 그 열매는 금빛이 반짝이는 돈이었습니다. 나무꾼 총각은 눈물이 났어요. 남생이야 너는 죽어서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무꾼 총각은 그 돈을 쓸어 담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나무꾼 총각이 착해서 복을 받는 거야. 아무렴 남생이가 죽어서도 총각을 돕는 거지. 이 소문은 곧 욕심통 양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욕심통 양반은 샘이 나서 배가 쿡쿡 쑤셨지요. 그래서 하루종일 배를 쥐고 뒹굴다가 나무꾼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돈이 열리는 나무를 얻었다는 게 정말인가? 예 정말이고 말고요. 욕심통 양반은 헛기 치밀라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보라고 그게 다 내 덕분이네. 내가 남생이를 죽이지 않았다면 자네가 어떻게 돈이 열리는 나무를 얻었겠나? 나무꾼 총각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보게 내 덕분에 저 나무를 얻었으니 하루 동안 떨어지는 돈을 내가 갖게 해주게. 마음 시착한 나무꾼 총각은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욕심통 양반은 날이 밝기도 전에 나무 밑에 와서 돈이 떨어질 때만 기다렸어요. 한나절을 기다려서야 나무가 우수수 몸을 떨더니 열매가 뚜덕뚜덕 떨어졌습니다. 열매는 금세 땅바닥에 가득 널렸지요. 이야 나도 이제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욕심통 양반은 돈 열매를 자루에 주워 담았지요. 그런데 욕심통 양반이 주워 담은 열매는 돈이 아니라 똥이었습니다. 혹시 잘못 주운 게 아닌가 해서 다른 열매를 주워보았지만 여전히 똥떵일 뿐이었어요. 똥뼈락을 맞은 욕심통 양반은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 총각은 쓰러진 나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나무꾼 총각은 나무 밑동으로 절구와 절구 꽁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남생이를 곁에 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구에 곡식안줌을 넣고 찌우면 열점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남생이야 네가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도와주는구나. 나무꾼 총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절구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욕심통 양반은 샘이 나서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골랐지요. 그러다가 또 나무꾼 총각한테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나무를 베지 않았다면 절구를 얻지 못했을 걸세. 그러니 하룻밤만 빌려주게. 착한 나무꾼 총각은 설마 절구를 어쩌지는 못하겠지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절구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욕심통 양반은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절구는 돌려줘야만 해 그러니 밤을 새워서라도 이 곡관에 있는 곡식을 모두 지어야 한다. 욕심통 양반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절구질을 시작했습니다. 곡식이 열배로 불어난다니 힘드는 줄도 몰랐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바싹 마른 곡식을 넣고 찢는데 진득 진득 한게 절구 꽁이에 묻어나지 뭐예요. 뭔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똥이었습니다. 욕심통 양반은 똥 묻은 절구와 절구 꽁이를 잘 닦아낸 뒤 다시 절구질을 해보았어요. 하지만 절구에선 똥만 나왔습니다. 화가 날 대로 난 욕심통 양반은 도끼로 절구를 부숴버렸어요. 이튿날 절구를 빌려간 욕심통 양반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아 나무꾼 총각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보니 절구가 못쓰게 부서져 있는 거예요. 착하디 착한 나무꾼 총각도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놈의 기둥뿔이라도 뽑아야 속이 풀리겠다. 나무꾼 총각은 욕심통 양반 집 기둥을 도끼로 찍었습니다. 나무꾼 총각은 절구조각을 주워모아 집으로 가져왔지요. 절구조각을 앞에 놓고 나무꾼 총각은 엉엉 울었습니다. 남생아 너를 이 꼴로 만들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나무꾼 총각은 남생이를 아주 이끼로 마음먹고 절구조각을 아궁이에 넣어 태웠습니다. 나무꾼 총각은 타고 남은 재를 긁어 두엄더미에 내다 버렸어요. 그때 돌개바람이 휭 불어와 재를 날려보냈습니다. 날아간 재는 마음을 지켜주는 고목나무에 가 닿았지요. 이 고목나무는 몇 해 전부터 잎이 떨어지고 줄기가 말라 비틀어지더니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무까지에 가 닿자마자 새손이 도단하는 거예요. 나무꾼 총각은 집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있는 재를 모두 자루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허리에 메고 고목나무에 올라갔지요. 나무까지에 걸터앉은 나무꾼 총각은 재를 술술 뿌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닿는 자리마다 뾰족뾰족 새음이 트더니 새음이 자라 이파리가 되었어요. 나무꾼 총각은 나무가지를 옮겨 다니며 재를 뿌렸습니다. 드디어 나무는 푸르고 싱싱하게 되살아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살아난 나무를 보고 모두 달려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리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나무꾼을 칭찬했습니다. 여보게 이게 다 자네 덕분이네. 아닙니다. 이건 남생이가 한 일입니다. 욕심통 양반은 마을 사람들이 나무꾼 총각만 칭찬하는 게 샘이 나서 배를 눔켜지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구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옳지. 우리 집에 아직 절구공이가 남아있지. 그걸 태워서 나도 나무를 살려야겠다. 욕심통 양반은 절구공이를 아궁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를 자루에 담아서 고목나무로 갔어요. 고목나무는 아직 나뭇잎이 돋지 않은 가지가 군데군데 남아있었습니다. 욕심통 양반은 옳다 코나 하고 나무를 기어올랐지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척 걸터 앉아서는 재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원님이 살아난 나무를 보러 오고 있었어요. 욕심통 양반은 원님에게 상을 받고 싶어서 재를 마구 뿌려댔습니다. 그런데 재는 바람에 날려 원님 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욕심통 양반은 신이 나서 재를 뿌렸습니다. 원님은 벌겋게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부루령을 내렸지요.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욕심통 양반이 한 짓을 낱낱이 원님에게 아뢰였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하늘을 찌를 듯 화가 나서 저놈을 넣어놓고 볼기를 쳐라. 했지요. 곤장이 피둥피둥한 볼기짝으로 날아들 때마다 욕심통 양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뒤에 욕심통 양반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다가 마을을 영영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무꾼 총각은 예쁜 아내를 맞아 아들 딸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귀신도 무서워하는 사람 안종약 공은 항문이 높아 행동이 떳떳하고 남한테 정직했습니다. 턱은 깊어 마음이 깨끗하고 자기에겐 엄격했지요. 무예도 뛰어나 칼을 잘 쓰고 말을 몰아 달려 활도 잘 쏘았습니다. 공은 열두 고울을 다스렸지만 남의 것은 털끝 만큼도 탐내지 않았답니다. 겨스라치나 부자가 죄를 지으면 엄한 벌을 주었어요. 그들은 공이 무서워 슬슬 피했지요. 하지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공이 좋아서 잘 따랐습니다. 이런 공한테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귀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공이 임청 군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루는 이웃 관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사냥 자라는 노렁이가 정원 가운데 있는 큰 나무를 보고 컹컹 지저댔지요. 공이 돌아보았습니다. 안개 속 큰 나무에 기대 서있는 남자가 공을 째려보는 거예요. 공도 얼굴이 커다란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 안개와 함께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공은 소변이 마려워 변소가 있는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뒷마당 한쪽 대나무 습이 오소소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바람도 안 부는데 말입니다. 붉은 난삼을 입은 웬 여자가 머리를 풀어 해치고 있지 뭐예요. 공이 그 앞으로 가자 여자는 벌벌 떨다가 담을 훌쩍 뛰어넘어 달아났습니다. 어느 날 이방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군수날이 골 사람들이 시름시름 알아눕고 있습니다요. 이 골 제일 가는 의원도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다 합니다요. 그것 참 고약한 일이네 그려. 골 사람들은 뒷산에 집을 짓고 복을 준다고 소문이 난 귀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집을 골 사람들은 복 귀신 숲이라고 불렀지요. 공은 혼자 복귀신 숲으로 갔습니다. 나리 여긴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니 들어가지 마십시오. 복귀신 숲에서 나온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을 막아 섰습니다. 공이 보니 막아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귀신이지 뭐예요. 고을 사람들이 아픈 게 바로 너의 짓이구나. 들켰다. 도망쳐라. 대장이 소리치자 귀신들은 모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공이 찾아간 데는 관천 남쪽에 있는 오래된 우물 앞이었어요. 이놈들 기껏 도망쳐 숨은 데가 여기란 말이냐. 나으리 이제 저희는 갈 데도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귀신 귀신 대장이 우물 깊은 데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병을 심었으니 용서할 수 없다. 벌로 우물을 메워버릴 테다. 귀신들이 사흘 밤낮으로 우는데 그 소리가 소 우는 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가 뚝 끊기자 공이 다시 우물 앞으로 왔습니다. 나리 울면서 저희 잘못을 반성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럼 고울 사람들에게 심은 몹쓸 병도 다 꺼내 가거라. 네 나리 바로 그때 씨름씨름 앓던 고울 사람들은 병이 싹 나았습니다. 이런 일이 임금님한테 알려지자 공은 벼슬이 더 높아져서 다른 고울로 갔답니다. 안종약 공이 휴가를 얻어 별장에서 쉬고 있을 때 입니다. 동구 밖에 고목 한 그루 가 있었어요. 고목은 몇 아름이나 되고 하늘을 찌를 만큼 컸지요. 그런데 날이 흐리면 고목이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게다가 반짝반짝 요상한 불빛도 냈어요. 조잘조잘 알 수 없는 소리까지 냈습니다. 이거 어지럽고 시끄러워 글을 읽을 수가 없군 그래. 읽던 책을 덮고 밖으로 나온 공이 송골매를 날려 보냈습니다. 송골매는 활활 날아가 고목을 빙빙 돌았어요. 송골매가 보는 대로 공도 보았지요. 저 불빛과 소리는 나무가 내는 게 아니다. 귀신불과 귀신 소린 게야. 바로 그때 였습니다. 공의 눈에 보이던 고목이 갑자기 안 보였어요. 공의 눈이 되어준 송골매가 감쪽같이 사라졌거든요. 크건 귀신들이 송골매를 잡아 숨기고 잽싸게 달아나서 그런 겁니다. 안공이 무서워서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이었습니다. 고목 앞을 지나던 장쇠 엄마가 요상한 불빛과 소리에 홀려 쓰러졌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장쇠가 도끼를 들고 나갔습니다. 도끼로 고목을 찍던 장쇠가 그만 귀신이 붙어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장쇠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날이 큰 흘렀습니다. 하인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공이 장쇠네 집으로 갔습니다. 공이 장쇠네 문 공이 장쇠네 문 앞 평상에 앉아있는 아이한테 말했어요. 얘야 너 들어가서 장쇠를 잡아 끌어내거라. 평상에서 내려온 아이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날이 저는 어린애이고 등이 굽은 곱사여서 힘이 없습니다. 이런 이런 제가 어떻게 천하 장사 장쇠형을 잡아 끌어내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힘을 실어주마. 공은 두 손을 모으고 웅얼웅얼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굽은 등이 쭉 펴지고 손과 발에 힘이 쑥쑥 나지 뭐예요? 아이는 마음을 다잡고 성큼성큼 장쇠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아이가 장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왔어요. 너는 이 마을에서 이백여 년을 지내면서 요상한 불빛과 소리로 사람들을 홀렸다. 내가 보낸 송골매를 잡아 숨겼고 지금은 장쇠네를 괴롭히니 무엇을 얻으려 한 짓이냐. 공 앞에 무릎을 꿇은 장쇠가 검게 변한 낯빛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공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잘라 긴 칼을 만들었습니다. 긴 칼의 입김을 후 불어넣은 공이 장쇠목을 베는 신용을 했지요. 풀썩 쓰러진 장쇠는 사흘만에 깨어났지만 귀신이 빠져나가 말짱했답니다. 해주 목사까지 지는 안종약 공은 벼슬을 버리고 사방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말을 탄 공은 돌아온 송골매를 팔뚝에 얹고 누렁이를 앞세우고 갔지요. 하인들은 물고기 그물과 짐승 그물을 짐과 함께 낙위에 싣고 공 뒤를 따랐습니다. 공은 시내나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산에 가서는 짐승을 쫓았어요. 튼튼한 말을 몰아 청길 언덕을 달려 내려갈 때면 새처럼 발랐습니다. 사슴이든 멧돼지든 활을 쏘면 백발백중 이었고요. 연달아 활을 쏘면 화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날아갔습니다. 몽달귀신이든 손말명이든 칼을 빼지 않고도 다 물리쳤지요. 보는 사람들은 딱 벌어진 입을 닫을 줄 몰랐습니다. 이러니 그 어떤 귀신도 안종약 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달아나 숨는 거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귀신도 무서워하는 사람 이야기는 대동약승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초부터 인조 임금 때까지 일화와 수필 등을 모아서 엮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어떠한 형식에 얼메이지 않고 자유롭게 재미있게 써내려간 글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이야기를 모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